부디 산다, 부디 산다. 아, 소희원도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쉽네. 언니 제가 갔어야 했죠, 제가. 아쉽네, 소희원도. 너무 아쉽다. 여보, 1시간 10분 전. 5시 50분이요. 벌써 6시야? 배고파. 그렇죠, 기분 탓입니다. 잠시만요. 이것이 빼고. 야, 이거 엄마가 해준 거야. 어머니가 다져주셨어요. 어머니가 밤새 다져주셨어요? 어떡해. 아, 이거 유부초밥 또 언제 해요, 저걸. 어머니가 내가 할게. 아니, 괜찮아. 이거 잘해, 잘하는데 떡이래. 맞아, 떡이래. 보니까 한 곳이 더 본인이 해야 해, 성격상.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다 해야 해. 우리끼리 먹으면 뭐 태우고 뭘 해도 괜찮은데 손님한테 드릴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약간. 쉽게 못 막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 했으면 나 지금 도와줘.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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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네, 오빠 안녕하세요. 악수를 안 돼? 오셨어요, 아주머니. 못 온다고 하셨었는데 왔더라고요, 저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런데 복장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평소 복장이야? 수류탄 있어? 평소 복장이야? 서빙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약속하기 전까지 좀 좀 더 하시면 Environmental? 야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골반을 좀 많이 해드리지 않는데 야채를 많이 했고. 이거를 섞어. 왜, 왜, 왜. 뭐 준비가 안 됐나? 어휴, 돈이. 돈이 왜 저래. 비 온다. 비 와? 비 온다. 비 와? 여보, 비 와. 이거 비 오면 또 일이야. 어떡하냐 이거 비 오면. 아, 비 오면 일이야. 너무 포장하셨대. 비 와? 여보, 비 와. 여보. 아주머니. 네. 바깥에서. 뭐 또 쳐야 되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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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 여보. 어. 어갈가, 여보. 잠깐만. 아아. 아아. 고생해서 이건 2주 나가야 됩니다. 너무 아파. 고생해서 한 주로 내기에는. 아니야, 2주가 뭐 해가 한 3주 나가야 되는데. 고생해서. 너무 고생하고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진짜 무슨 창업기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다큐예요, 그냥 다큐. 다큐야, 다큐. 정성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딱 봐도 알아요. 대단하다. 어. 어.